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이 이제 12월의 배당락 일입니다. 저는 오늘 코스피 좀 빠지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계속 등락을 약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도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빠지지 않아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배당락일에 거의 분노의 배팅을 지금 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어저께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정말로 많은 매도를 좀 하셨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이제 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거의 2조 3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하루에 순매수 규모 뭐 역대 최고치 기록을 아마 오늘 여유 있게 갈아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이 팔아놨다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명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이제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제 뭐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건 이제 다 지나갔고 그리고 양도세 이제 회피도 이제 이슈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을 대거 지금 다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이틀 동안에 낙폭이 좀 가장 컸었던 변동성이 좀 가장 컸었던 종목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었는데 오늘은 뭐 그야말로 제약바이오 딱지만 붙어놓으면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셀티련 헬스케어를 포함해가지고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워낙 지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는 랠리가 나타날 때 코스닥 지수는 나름대로 조금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배당락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와중에 코스닥 쪽에 상당히 좀 강력한 지금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제약바이오 종목을 필두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IT 종목들도 오늘 약간은 뭐 차별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LG화학이시니까 이제 삼성 SDI가 또 사상 최고가를 또 뛰어넘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내년까지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를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종목 대응을 좀 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조금 과열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적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과열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 너무 추경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밸류체인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선점한다는 관점.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결국은 내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SMIC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또 TSMC하고 지지율 지금 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지금 38% 이상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잘 준비해놓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국내 증시는 단 2거래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를 좀 잘 마무리하고 내년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겠지만요. 그럼에도 일부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짚으셨던 종목들 본격적으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신 MCNX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IT 종목들이요. 진짜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은 오픈 확률로 거의 뭐 80%, 90% 확률로 목표가 다 터치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 챙길 종목들은 싹 수익 챙기고 다음 종목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 또 새롭게 제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MCNX라는 종목이거든요. 오늘도 뭐 유니캐스트 또 이제 정고점을 지금 넘어가는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회성DS 또 신고가 쳤잖아요. LG전자가 이제 장 초반에 또다시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인데 MCNX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제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전장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차가 이제 그냥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큰 IT 제품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장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MCNX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 아닌가요? 지금 오늘도 자화전자가 정말 뭐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화전자가 지금 22,80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8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얘가 원래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PTC 히터라고 하는 전장 부품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MCNX 역시도 카메라 모듈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이 넘었었고 올해 이제 상반기 때 뭐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폰 오팡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적은 뭐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내년에 또다시 이제 1,000억 이상 그리고 내후년에는 거의 1,5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장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자동차가 이제 모든 사물을 인식하려면 레이더라든지 라이더와 같은 이런 센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들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이 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자동차 전장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MCNX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본업과 새로운 이제 성장 섹터가 모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목표가는 4만 6천 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엘비스 미케온이에요. 12월 21일에 편입을 하셨는데 그때 목표가 제시하셨던 이 1만 4천 원 또 터치해주면서 10%가 넘는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딱 일주일 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엘비스 미콘을 말씀드리면서 아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 좀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종목들, 장비 소재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DB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역시 엘비스 미콘도 만만치 않게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오늘 1만 4천 원 목표가 터치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 주가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발산이 좀 시작되는 자리였거든요. 박스건 상단을 좀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의 아이티 종목들의 특징은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좀 누르는 흐름이 좀 나오다가 그 뒤부터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목표가를 시원하게 잘 터치를 했고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한 14,800원 정도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텍입니다. 매니저님. 캐시텍 24일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리뷰를 한 종목인데 또 들고 나오셨어요. 장비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반도체 관련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다들 많이들 안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캐시텍이라는 종목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븐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딱 정고점 넘어가면서 3만 원대를 지금 뚫고 있잖아요. 수익이 뭐 많이 난 건 아닌데 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리냐면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이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아무 종목이나 다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전공중 장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익아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불을 뿜으면서 상승을 한번 했다가 최근에는 아주 좀 지루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훨씬 더 좀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비 중에서도 내년에 이제 새롭게 도입될 만한 이슈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KC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C&P 장비 뭐 세정이라든지 식각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만들고 또 가장 좀 중요한 게 소재 반도체 쪽 슬러리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KC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적이 내년에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올라와 있더라도 오히려 신고가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목표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 제가 짧게 한 10에서 12%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시원하게 목표가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바로 문자 사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볼까요? 8732님의 사연이네요. 피플 바이오입니다. 피플 바이오 5만 5천 30원에 비주금 30%인데 걱정이 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피플 바이오도 사실 이제 올해 새롭게 상장된 새내기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장되자마자 저점이 이제 1만 7천 원, 고점이 이제 8만 8천 원이니까 거의 4배, 5배 가까이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 매수가가 이제 5만 5천 원이시면 조금 높은 위치에서 비중도 지금 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약 바이오 종목은 절대 종목당 한 종목 비중이 15%가 넘어가면 진짜 투자하기 정말 어려워요.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주가가 급등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주가가 흔들려버리면 견디기가 정말 정말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원래 이제 업종의 특성상 변동성이 정말 심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비중을 많이 들고 있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만 5천 원 매수급 위로 올라가면 비중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으시니까 절반 정도는 뭐 본전 정도에 매도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한 6만 8천 원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긴다라는 전략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신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뭐 이어플로우도 또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새롭게 상장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오버시팅이 상당히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무리하게 추경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이 좀 들어왔거나 조정을 이용해서 짧게 짧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도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바로 가볼게요. 매니저님. 0628님 사연이고요. 일진 머트리얼즈 5만 3천 원의 비중 30%인데 향후 전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진 머트리얼즈도 사실 전기차 소재 종목들은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양극제를 만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뒤처져 있는 종목 중에 동박과 관련된 일진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은 증설이 조금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조금 붙임을 겪었었고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일진 머트리얼즈도 추세가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동박 시장은 워낙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동박 관련된 종목 대표적으로 SKC라든지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두 종목 다 내년에도 저는 투자가 좀 유망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직 손실 중이시만 중기 관점으로 일단 6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럼 이어서 우리 유튜브 실시간 사연을 또 하나 받고 가봐야죠. 오늘의 유튜브 실시간 사연은 민자님의 사연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민자님, 예스티 종목이에요. 9,200원이고 10% 보유 중이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9,200원이시면 최근에 조금 올라섰다가 만원 위로 한번 올라섰다가 조정을 받는 길목에서 21성 근처에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네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 중에 예스티뿐만 아니라 필옵틱스라는 종목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급등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필옵틱스라든지 예스티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던 ICD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걸 보면 OLED 레이저 커팅 장비라든지 오토클레이브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예스티라는 종목도 시장에 주목을 한번 받을 때는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점은 오늘 잘 찍고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만 300원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영민 DJ가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션원킬 종목 소개 가볼게요. 네, 24,300원의 P&T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삼성 SDI가 오늘 장중에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도 제가 종목 1집 머트리얼즈 얘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엘리 내지는 52주 신고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장비를 만드는 종목들은 지난 8월, 9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P&E 솔루션이라든지 P&T라든지 상신 EDP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만한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롤트롤 장비 국내 점유율 1등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대부분 PER이 25배에서 30배 많게는 4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P&T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최소한 330억에서 35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5천억 중후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하면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예담 아론석이 말씀하신 게 왜 그러면 다른 종목들만큼 올라가지 못했느냐 실제로 P&T라는 종목이 오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19 1차 팬데믹일 때 주가가 무려 4,500원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2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상승폭으로 따지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거의 4배, 5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워낙 많이 올라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주가가 싸게 거래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1차 팬데믹 딱 터지자마자 7천 원 초반대, 8천 원 초반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2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대세 시세가 한번, 대세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가는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매출의 90% 이상이 사실 2차전지 전극 공정, 동박 장비 이런 것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TNT라는 장비 회사는 명실상부한 2차전지 장비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의 90% 이상이 이런 핵심적인 2차전지 소재나 장비들을 생산하는 쪽에 치우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차전지 배터리, 물론 올해 LG화학도 흑자전원에 성공을 했고 삼성 SDR 역시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방 시장이 내년에도 아주아주 좋을 거다라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소재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이 워낙 좀 모더론 부분이 좀 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PNT라는 종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제가 전망하는 대로 신규 수주가 잘 나온다고 하면 7천억 이상 신규 수주가 기록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거의 한 500억 후반에서 600억을 넘어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까 롤트롤 기술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동안은 좀 일본 기업들이 주도해왔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1위 점유율이다. 이 점을 좀 증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국산화가 반도체만 국산화가 아니라요. 2차전지 쪽도 다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롤트롤 장비도 일본에서 거의 다 도입을 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PNT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다.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전부 다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배터리 완성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PNT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2만 4,25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2만 8,000원 손절 가격은 2만 1,5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원클 종목 PNT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클 종목 바로 가볼까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새로 매수하기는 정말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장 초반에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다 갭상승 출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5% 이상 떠서 출발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잡기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조금 낮은 종목이면서도 최근에 몇 가지 이제 모멘텀에 있었던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12만 1,000원의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뭐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그야말로 이 면역치료제 쪽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대표할 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세대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하이루킨7이라는 걸 임상을 이제 글로벌 1상 이상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있었던 ASCO에서 키트루다와의 이제 병용 투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이제 1월로 예정되어 있는 JP모근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 중간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제넥신은 또다시 이제 이머징 트랙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JP모근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공개되는 이 면역항암제 차세대 면역항암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백신 개발 아스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화이자, 뭐 존슨앤존슨, 얀센 이런 기업들이 거의 이제 임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아직 조금 뒤처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백신 개발에 좀 앞서 있는 회사가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모더나하고 2천만 도주 정도의 분량의 백신을 또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내년에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국산 백신을 또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받은 자리에서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2만 1천 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4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7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브 종목으로 제넥신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단 이 거래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텐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장이에요. IT,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줄줄이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매일매일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지금 시장의 수익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내년 1월 달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1월을 준비하기 위한 업종에 대한 전략, 종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